오늘은 가열해도 암 예방 물질 파괴되지 않는 식품 한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즐겨 먹고 저도 굉장히 많이 먹는 식품 중 하나인데 보통 이제 항암 식품 하면은 이제 열에 가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영양 성분들이 항암 성분들이 파괴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식품은 열에 가열에도 항암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충분히 조리하셔서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항암 효과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식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 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식품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먹는 식품 중 하나죠 저도 뭐 중국식 같은 데 가서 춘장인가요?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평상시에 집에서도 뭐 고추장을 찍어서 생양파를 먹곤 합니다 이 양파가 굉장히 좋은 항암 식품인데요 이 양파에는 함황화합물과 케르세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비롯한 팥 속 식물들은 위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파에 들어있는 암 예방물질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황화합물입니다 이거는 들어보셨죠? 마늘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과 마찬가지로 썰거나 다져서 양파의 세포가 파괴될 때 휘발성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항암화합물입니다 양파를 먹을 때는 뭔가 통양파를 먹는 것보다는 썰어서 먹었을 때 뭔가 공기면과의 접촉을 많이 늘려줄수록 이게 더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썰어서 잘게 썰어서 다져서 드시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 성분은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양파에 풍부하며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는 성분인데요 체내에서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케르세틴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고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스튜같이 조리거나 끓여 먹는 음식에 이용해도 암 예방 효과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의 이런 성분 때문에 제가 인터뷰했던 어떤 선생님들은 양파차, 양파를 썰어서 물에 넣어서 넣어두고 양파의 성분들이 물에 우러나오도록 한 다음에 그 물을 수시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 이제 케르세틴 같은 경우에 물에 그 성분들이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파,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파는 세포가 파괴될 때 유효성분이 생선되므로 다지거나 강판에 갈아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얇게 썬 것은 식초를 뿌려주면 좋고요 손질할 때는 하만 화합물이 물로 빠져나오지 않게 물로 물에 오래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오래 두면 그 성분들이 다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양파를 먹겠다 하면은 물에 장기간 두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성분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그 양파는 사실 그 성분이 없는 많이 줄어든 양파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양파를 물로 마실 게 아니라면은 뭐 오래도록 물에 담가 두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중국집 가서 양파에 식초를 뿌려서 먹잖아요 단무지도 식초를 뿌리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항암 성분을 섭취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섭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파는 3,4월에 핸양파가 나오고요 9월에 양파가 좋습니다 양파 고르는 법 양파 고르는 법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속이 꽉 차고 묵직하며 껍질이 잘 말라 있고 속이 비쳐 보일 정도의 엷은 갈색을 띈 것이 좋습니다 싹이 낫거나 뿌리가 자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보관이 또 중요하겠죠 양파가 제가 이제 뭐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 뭐 10킬로 10킬로 망해둔 양파가 뭐 만원 2만원 이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싸서 양파를 많이 사는데 이제 보관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양파 보관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구니 등에 담아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상온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쓰고 남은 것은 랩에 싸서 냉장고에 두고요 다진 것이나 다져서 기름에 볶은 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냉동에 두고 필요할 때 녹였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냉동에 넣어서 이제 기름에 볶은 것을 냉동시켜서 보관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마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해보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책에서는 그렇게 보관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파 어떻게 요리해 먹으면 좋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제 양파 잔멸치 조림을 추천을 하는데요 양파 잔멸치 조림은 양파 1개 잔멸치 50g 막국물 1컵 막국물은 이제 뭐 그 다시마 국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장 4분의 1컵 식초 2분의 1컵 이것들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먼저 양파는 길이 반향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잔멸치는 체에 담아서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소금기를 빼주고요 그리고 냄비는 막국물에 간장, 잔멸치를 넣고 강한 불에서 한 조금 끓여줍니다 그리고 식으면은 식초를 넣고 3, 4시간 정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썰을 수 있느냐 이것을 뭐 그냥 먹어도 괜찮지만 국수나 우동에 국물에 넣어 먹어도 맛이 좋다고 하고요 샐러드에 토핑으로 이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또 돼지고기 샤부샤부에 곁들여 먹어도 좋고 두부 위에 얹어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쓰지 않는 조리법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해먹지 않는 방법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냥 가볍게 참고하셔서 어쨌거나 핵심은 양파를 많이 먹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양파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양파를 많이 먹을 수 있지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조리법까지 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양파는 뭔가 불에 가열을 해도 그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파는 안심하시고 양파 볶음이나 양파찜 이렇게 드셔도 큰 무리 없이 양파에 좋은 항암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양파의 함황 화합물과 킬리세틴 이 두 가지 성분을 명심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뭐 큰 부작용이 있는 식품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항상 밥상에 꺼내놓고 생양파를 최대한 뭐 잘게 작게 썰어가지고 공기만의 노출물을 많이 시키시고 그럴 수록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추장을 찍어 드시든 뭐 춘장을 찍어 드시든 뭐 아니면 생선찜 같은 거 드실 때 그 양파를 뭐 고등어찜 같은 거 먹을 때 양념에 양파를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양파를 많이 드시면은 암을 이기는데 좋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